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 예정인 카멜라 헤르스 미 부통령을 접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과 헤르스 부통령이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,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.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았던 마이크 펜스 당시 미 부통령의 방한 이후 4년여 만입니다.